지금 2번에 하나 딱 꽂혀 있는 거네요? 이게 2번 슬롯이에요? 네, 1, 2, 3, 4 이거 하나 끼고 부팅했을 때 CPU-Z에 4번 슬롯만 껴있다고 인식을 하더라고요, 컴퓨터가? 명칭은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요 2번, 4번에 꽂았을 때 안 된다 이 얘기잖아요, 그렇죠? 샀을 때도 맨 처음에 처음부터 선이 닿는 거예요 이건 뭔 선이에요? 이거 아까 메모리요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? 메모리 여기서 인아웃, 인아웃이 돼 있는 선이라서 이거 뺄 때 모르셨어요? RGB가 인아웃, 인아웃 이런 식으로 나가는 선이라서 원래 있는 거예요 부팅도 CPU, 팬, 쿨러, 오라뜨면서 이게 옛날에 오버클럭 이런 걸 했었던 컴퓨터여서 풀어주실 수 있으면 어려운 작업이 아니라면 그냥 아예 풀고 싶고요 CPU 오버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달라서 일단 바이오스에서 초기화 시켜드리면 되는 거예요? 저는 잘 몰라서 그냥 부팅이 잘 안 돼요, 평소에 컴퓨터가 지금은 이제 게임을 안 하기 때문에 오버클러 이런 건 다 필요 없거든요 부팅이 안 돼요? CPU 펜 에러 뜨면서 맨날 이 화면 들어갔다 나오거든요 순행을 어떻게 연결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 같아요 지금 펌프 선을 CPU 단자에 꽂은 거 같은데 일단 CPU 펜 돌긴 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메모리는 일단 하나는 인식하네요 그리고 초기화 시키면 되죠 만약에 설정을 바꾸셨다 그러면 여기서 기본값으로 설정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만 해도 기본값으로 설정을 바뀌어요 근데 보니까 고객분 건든 게 없어요 지금 제가 기본값으로 저장을 했을 때 만약에 뭔가 설정을 많이 건드렸다 그러면 여기에 건드렸던 항목들이 나와요 저는 안 건드렸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CPU 오버를 했다고 하시니까 CPU 오버를 했으면 바이오스에 설정을 했으면 기본값으로 제가 바꿀 때 여기에 뭔가가 설정이 지금 돌아간다고 떠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CPU 펜만 고객분이 디세이브를 해 놓으셨거든요 이거 지금 오토로 초기화 되는 거고 나머지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스에서 CPU 오버 세팅, 오버클럭 이런 거 한 건 없다 알겠습니다 일단 풀게요 메모리를 두 개를 꽂으면 안 된다 이거고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CPU 펜 에러스로 뜨는 거 그러니까 얘를 어떤 식으로 단자를 연결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CPU 단자가 현재 지금 3핀인 거 봤을 때는 펌프거든요 이 펌프선을 여기다 꽂은 거 같고요 아마 이 라디에이터 펜은 다른 쪽에 지금 몰려 있는 거 같아요 이걸 좀 안 뜨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설정에서 끄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연결을 잘못했으면 다시 연결을 하거나 어디다 어떻게 연결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뭐지? 의심을 했는데 맞네 라디에이터 펜 얘를 지금 여기다 꽂은 거예요 밑에다가 시스템 펜에다 꽂지 않고요 CPU 펜에다 꽂아요 원래 여기다 안 꽂고 보통은 그럼 그 사람은 만든 사람은 여기다 꽂은 거죠 보통은 라디 펜은 CPU 펜 단자에 펌프단자는 펌프에 펌프가 없으면 OPT 단자에 꽂거나 뭐 그런 식으로 꽂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얘는 단자를 옮겨야 돼요 어찌됐든 그래서 이거는 그렇다 치고 메모리 한번 다시 꽂아 볼게요 맨날 부팅하는데 짜잔잔하니까 게임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뜰 것 같은데 뜨는데요 지금 램 두 개 다 인식을 하고 있나요? 네 뜨는데요 그럼 램만 이것만 대충 껴주셔도 되니까 저것만 부팅만 잘되게 도와주시겠어요 4,5년 정도 됐는데 요거에 그 요거에 그리스치도 해주실 수 있나요? 써머리요? 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너무 오래 왜냐하면 무뽑기가 될 수 있어서 온도만 잘 잡아주면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라이젠이라서 얘를 빼면서 무뽑기로 CPU가 뽑혀야 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럼 안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줄 알고 자엔진오일처럼 아니 뭐 CPU 온도가 너무 높거나 그러면 당연히 온도가 높다고 뜨거나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엔진오일 쓰면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되는 줄 알고 잘 모르니까 아니 뭐 몇 년에 한 번씩 발라주기도 합니다 발라주긴 하는데 써몰패드가 하나 없네요 한쪽이 그러니까 고객분이 원하시는 대로 해 드리는 거니까 저희가 써몰패드가 있는 게 있어서 그걸 그럼 붙여드릴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일단 메모리 다시 방열판에다 꽂고 그리고 라디팬 저 시스템팬에 지금 물려있는 거 CPU 단자에다 다시 꽂았고 그렇게 하면 될 거 같네요 그러면 일단 방열판은 다시 붙였어요 이렇게 2번 3번에 꽂는 거고요 한번 켜볼게요 얘는 또 힘으로 잡아 빼면 또 빠질 거예요 메모리 인식 잘 하죠 8기가 8기가 2번 4번 라디에이터 선 두 가지가 있어요 CPU 펜 스피드를 감지하지 못하게 바이오스에서 무시로 설정을 바꿔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라디에이터 펜 단자를 CPU 단자에다가 옮겨드릴 수 있고 옮기는 게 낫겠죠? 사실 편하도록 하십시오 아니 전 제가 편한 게 아니고 고객분이 원하시는 대로 원래 하자면 옮기는 게 맞아요 부팅만 잘 되는 제가 원하는 건 부팅이 잘 되는 겁니다 다른 보드였다면 아마 안 떴을 거예요 보드만 30 몇 만원 했던 거 같은데 싸진 않았던 거 같은데 청소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먼지가 너무 많은데요 컴프레셔로 청소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일단은 원위치 했거든요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단자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라디에이터 펜 얘를 보통 CPU 펜에다 꽂고 펌프 펌프 단자는 보통 3핀 이거든요 펌프를 여기 옆에 OPT에 꽂고 원래 펌프는 펌프 단자가 있는데 보드에 따라서 펌프 단자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이 보드도 펌프 단자는 없거든요 있나? 이쪽에 있네 여기 보시면 써 있어요 AIO 펌프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꽂는 게 맞아요 OPT에 꽂을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펌프 단자가 없는 제품들은 보통 OPT나 펌프 단자로 옮길게요 저희는 펌프 단자가 있으면 펌프 단자에다 꽂죠 조립하시는 분 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펌프 단자가 있어도 선을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가까운 데다 꽂을 거야 그 대신에 바이오스에서 펌프를 꽂았던 단자를 풀로 놓을 거야 100% 풀로 놓을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당량을 정할 수 있고 수동을 정하려면 지금 OPT 단자에다 꽂는 게 맞고 꽂아도 되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그냥 기본 매뉴얼대로 하자면 펌프는 당연히 펌프 단자에 꽂는 게 맞고 펌프 단자는 기본이 풀로 되어 있거든요 바이오스에서 고객분이 F1 뜨고 이런 게 싫다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바이오스가 초기화가 돼도 F1 막 이렇게 에란 안 날 거예요 윈도우 구동되는 거 보고 마무리 할게요 일단은 바뀌었죠 아 CPU 펜을 일부러 지금 DC로 풀로 해 놓으셨구나 CPU 펜을 지금 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1700이 나오는 거고 시끄러운 거거든요 저는 CPU 펜이 왜 1700이나 올라가나 했는데 이거 설정하신 분이 펌프를 거기에 꽂았으니까 풀로 놓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오버라고 했나 본데 이건 오버는 아니에요 그냥 펜 설정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얘는 기본으로 가야죠 CPU 펜은 스탠다드로 조용해지잖아요 그러게 그리고 이 AR 펌프는 원래 풀이에요 펌프라서 이 조립하신 분이 펌프 선을 여기다 꽂아서 얘처럼 풀로 놔버린 거죠 이해 가셨죠 천 이하로 떨어져야 돼요 지금 천 이하로 떨어졌죠 이게 정상 그리고 저 단자를 저기다 꽂았구나 아니 뭐 이것만 바꾼다고 해서 뭐 사양이도 잠깐만요 그리고 케이스 펜도 케이스 펜 단자도 바꿀게요 이렇게 쓰시면 될 거 같아요 윈도우 구동 한번 해 볼게요 또 따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? 부팅만 한 점에 그리고 일단 청소를 좀 하고 마무리할게요 청소는 해야 돼요 지금 몇 년을 안 하신 거 같아요 3, 4년 됐어요 CPU가 발열이 되게 높은 CPU 중에 하나예요 여름 전에 한 번씩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진짜 행복하겠다 행복하다 응 아 맨날 막 많이 껐다 킬때 내 다가버지 껐다 키고 막 이러니까 왜냐면 CPU 펜에 정상적인 게 달려있지 않으니까 에러가 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보드 기가바이트나 에즈락이나 이런 거였으면 MSI나 이런 거였으면 CPU 에러라고 해서 안 떴을 거예요 에이서스 모드들이 보통 감지를 그렇게 떠요 CPU 에러로 뜨기 때문에 CPU 단자에 아무것도 안 꽂으면 바이오스에서 무시로 바꿔 주거든요 에이서스 모드들은 서멀 제도포를 하실 때는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무뽑기 CPU가 뽑혀 올라오는 무뽑기가 될 수 있다 라는 걸 전제하에 요청을 하셔야 해 드려요 만약에 무뽑기 되는 거 싫다 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해 드릴 순 없어요 제가 뭐 뽑고 싶어 뽑는 게 아니라 육수가 있거든요 제가 뽑고 싶어 뽑는 게 아니라 육수가 있거든요 에이서스 모드들 멀리 도착 헐 헐 헐 헐